경찰이 병사 처리에 장례까지 치른 80대 할머니가 살해당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CCTV를 확인해가며 묻힐 뻔한 살인사건을 밝혀낸 건 유족들이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한 농촌마을에서 홀로 살던 80살 할머니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 21일. 경찰은 지병이 있었던 할머니의 병원 검안서를 근거로 단순 병사로 마무리했고 유족들은 어제 장례까지 끝냈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 이불 속에서 부패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할머니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할머니가 홀로 지내다 숨진 걸로 판단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유족들. 놀랍게도 한 남성이 할머니를 살해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족의 제보로 뒤늦게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이웃마을에 사는 50대 청각장애인을 붙잡았습니다. 술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할머니 집에 찾아갔다 물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족이 아니었다면 묻힐 뻔한 억울한 죽음. 그런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CCTV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생각을 갖지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도 야간의 소홀한 점도 있죠. 경찰은 50대 청각장애인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